간다! 오 쉬워! 쉬워! 오 쉬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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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떤 물건인겨? 정호 씨 어렸을 때 뭐 많이 갖고 놀았어요? 뭐 어릴 때 위안카드 메이플 딱지 핫블레이드 이거 최근 거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렇죠. 98년생 아닙니까? 판매할 물건은 팽이에요 팽이? 오 쉬워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합시다 철이 형 가요 빨리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팽이에서 의뢰를 하셨잖아요 저도 제품에 자신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걸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성으로 저희는 아직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반가워요. 의뢰를 하셨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팽이길래 네 어릴 때 줄 팽이 해보셨어요? 아 이건 민속 팽이네 네 줄 치는 걸로 해요? 끼고 이거를 네 호스를 사용해서 바람으로 응 그럼 팽이가 안 멈추는 거예요 너무 상그럽던 거 아니에요? 2시간까지 돌려봤거든요 멈추지 않아요 쉬났죠 근데 이 짓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잖아 팽이를 개발하신 이유가 있어요? 중속으로 돼 있어서 팽이들이 너무 날카롭고 위험한 거예요 조금 더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갖고 놀 수 없을까 하다가 가볍고 안전하게 초라축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기간이 얼마나 직접 하려다 보니까 자본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1년 반 정도 많은데 아니 근데 사장님 친구 되게 젊으신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7살입니다 대학생이고요 아 개 뛰구나 네 제가 번끼거든요 98년생 4살 차이 4살 차이 원래 궁합도 안 본다는데 서로 서로 남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끼리 하면 좋을 것 같아 추석 날이나 뭐 설날에 애들한테 국기 공부 시켜도 좋고 애들이 좀 좋아해요 아이들한테도 또 한번 해보는 게 좋으니까 아까의 원생들 수업 받으러 온 애들이 옆방에 안녕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오빠랑 내가 삼촌이라 해야 될지 오빠랑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빠랑 해도 되지 오빠랑 해도 되지 삼촌이라 부를게 오오오오 삼촌이랑 형 뭐하는 사람 같아? 오오오오 오오오 아 양아치 하하하하 자 땡겨 둘 땡겨 좋지 자 이게 바로 현실 리얼 찐바라기라고 바로 한숨 쉰 거 보셨죠? 오오 오줌 잘하네 오오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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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재밌긴 재밌는데 어린애들이 하기에는 좀 뻑뻑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꽤 생각을 해두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거봐 아 바람이 나오거든요 아 네 아우 이거 더 좋네 선풍기하기 어릴 때 탑블레이드 해보셨죠? 같이 고슝 하면서 같이 좀 부딪혀서 좀 부서져보고 이래야 네 그 재미로 하는 건데 이 사장님이 에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, 3학년 때 이거 가지고 놀겠습니다 탑블레이드 있고 탑블레이드 그러니까 그런데 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탑블레이드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사실 있어요 이미 출시한 제품 창고에 이만큼 살아있거든요 또 있어요? 와 이게 다 뭡니까 오오오오 이거 우에다 만들었는겨 이거 원래 이쑤시개 있는 자리 아니에요? 원래는 이쑤시개가 들어있죠 그거는 찔리면 닫히고 잘 고정도 안 되고 수수깡을 많이 쓰는데 제대로 고정할 게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링키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7가지인데 다 다르네요 아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네 안 빠지겠네요 또 키트를 만드신 이유가 다양한 공작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와이플레이드 레고들이고요 너무 비싸요 나머지 재료들 수수깡도 충분히 괜찮은 재료인데 어느 순간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퀄리티가 있고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이거 과정은 어떻게 돼요? 지금 15,000원에 수수깡만 다시 사면 되고요 이런 건 계속 해도 쓸 수 있어서 진작이 처음부터 이거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데는 없는 게 우리 수수깡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오 튀어지는 수수깡 네 이걸로 안경 만들면 좋겠네요 원하는 만큼만 원형을 만들어주세요 아 여기도 홈이 딱딱 있네요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쿡쿡쿡 끼우니까 오 옛날에 그거 같잖아요? 앵구 앵구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쏙독독독 만들기도 쉽고 다친 이유도 없고 금방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싶네 네네 거북선은 저는 뭐냐면 크게만 너무 크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녕 안녕 어떻게 왔어? 신기해서 왔어? 네 어 그래 지금 삼촌 안경 예쁘지 형이? 상자 왔지? 형 몇 살 같아 보여? 얼굴 보고 얘기해줘 무슨 말이에요? 30 30 30 40 혹시 이 소속감 사용해본 적 있어? 옛날에 많이 옛날이 언제지? 옛날이 언제지? 1년 전에도 옛날이지 그래 옛날에 학교에서 해본 적은 있었는데 봤지? 이 소식이로 끼웠지? 네 만들어본 적 없어 만들어본 적 없어요? 오늘 이 형이랑 대결하자 꼴찌가 노래 부르기 좋아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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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원피 잘 만드는데 형도 통화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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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만드니까 네 네고가 재밌어? 이게 재밌어? 칼군데로 얘기하면 이게 더 재밌어요 저게 더 재밌어? 네 저도 이게 좋아요 잘 만들었다 원준이 пять 오 오오ahu 오오 오오오혹 오오오오옷 오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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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옹 이리야 오오옹 sent 오옹 inclusʔ savez 실력 alt 파신 오오옹 아 잠깐만 아니 원준이 먼저 노래 한 번 삼촌이 해줄게 삼촌이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같아 응 오빠 노래 듣고 싶어요? 듣고 싶어요 한 번 아 듣고 싶어요 사람이?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한다고? 시선생활 아 동원이 좋아해? 오빠 친구예요 아 동원이 친구야? 동가 동가 그래 동원 나 친구지 그래 i can do this all day 가슴 시린 포리꼬개끼 조림배 잡곡물 한 바가지에 채우시더 어릴 적부터 인원인의 성적이었던 정우 어느 날 여깁지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큰 충격을 받은 정우는 다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장난감 때문에 다쳐서는 안 된다고 아 딱딱하지 않아 다칠 위험이 적고 동태나 이런볼볼룩 기록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장락 증진 연구 흐브가 우린 키는 과 거짓말 하핍 이 ', discrimination 포리꼬 Hadi еп 하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